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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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온개공 오온무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인연 따라 생겨나니까 실체적인 것은 없다. 비실체성이다. 공하다. 무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인류가계에서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불교는 그야말로 허무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꾸 없다고 하니까 없다라는 데 또 치우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나에게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세계의 이것도 중요한데 자꾸 이제 없다라는 얘기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제가 오랜 생활 군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군에 있다 보니까 군 장병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20대 젊은 친구들 이제 막 뭔가 세상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세상은 다 공한 거다.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한다면 아무래도 아마 그 친구들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꿈과 희망과 열정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쓸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방편이 조금 더 이제 그 친구들을 좀 우리 부저님 가르침으로 이끄는데 좋은 방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인가요? 연금술사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서도 1등이 됐던 적도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들이 나와서 또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하기도 했죠. 또 연금술사에서는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열광하게 했던 것 같고 또 시크릿이라는 책도 비슷한 측면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의 어떤 결과 부분들을 집중하는 걸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부자도 끌어당길 수 있다. 성공도 끌어당길 수 있다. 건강도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런 방편의 이야기들을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세계적인 어떤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연금술사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또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불교에서는 실체가 아니다. 꿈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들의 공통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공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방편으로 방편으로 아직 이것이 꿈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믿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생하게 꿈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꿈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분들에게 또 혹은 지금 이것을 꿈이라고 그냥 퉁쳐버리기에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몸도 아프고 힘들다. 이것부터 일단 빨리 해결해야 그래야 내가 출세관을 위한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방편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더 뭐랄까 밝고 희망찬 삶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어차피 꿈은 공하다라고 할지라도 악몽을 꿀 필요가 있겠는가 좀 행복고 즐거운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방편의 차원으로 현실적인 또 괴로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가르침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시론, 계론, 생천론이라고 해서 근기에 따라 중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그 점이 제가 느끼기에 선사 스님들과 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선사 스님들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또 많은 근기가 있는 물자들을 대상으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고구정령이 지속적으로 설하셨다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참 귀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믿고 하는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특정 어떤 계층을 위해서만 설하한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근기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범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는 왕들에게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또 경제 장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심으로써 처음에는 좀 시론, 개론, 생천론이라고 해서 하여튼 보시와 어떤 윤리도덕적인 삶 또 어떻게 살았을 때 인과적인 삶 즉 지금 어떻게 살아야 신구의 삼업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야 어떤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상세계를 갈 수 있다 또 이 인광부의 가르침 그래서 지금 복짓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먼저 복되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 앞으로의 미래 인생이 더 복되고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방편의 법문을 설하셨어요 그렇게 설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좀 근기가 성장하고 성숙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설해서 결국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사성제까지 이제 결국은 설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방편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오온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오온 개공 오온 무하라는 관점에서 나라는 존재는 색 수상행식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색은 우리 몸이라고 했고요 수상행식은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렇게 이제 단순화 시켜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고 그 각각이 몸도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이 모두가 실체가 아니었구나 비실체성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나라고 여길 아무런 근거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느낌도 집착하지 않고 생각도 의지, 의식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도 이제 그 유무 중도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아 오온 무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에만 치우쳐서 나는 없다 라는 것에만 치우쳐서 내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의 견해로 취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무에 갇힌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또 쓰고 있는 이 현실은 또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이 꿈의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중도의 가르침에서는 있음에도 취하지 말고 없음에도 취하지 마라고 합니다 즉 오온 무하를 통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라는 건 없다 라는 사실을 견해로 취해서 집착하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불교는 무유 정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아트만이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고 취착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깨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무하라는 방편을 조금 더 강조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 불교는 무엇이냐 하면 불교는 무하다 라고 결론 내려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유하라고 결론 내려서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이것이 불교하라고 집착한다면 취한다면 그건 불교를 제대로 중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공에 치우치는 사람에게는 이제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식이라고 해서 오로지 식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또 불교가 있고요 또 공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또 가르침도 일부 있죠 또 초기 경전에서는 이렇게 무하를 주장했지만 선불교에서는 또 참나 지나 내지는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이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듣고 불교는 참 이상하다 왜 무하라고 했다가 지나라고 하느냐 도대체 뭐가 결론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아직 중도에 대한 안목이 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불교에는 어떤 취할 만한 견해가 없습니다 세간은 이 견해나 저 견해 중에 하나를 취해서 나는 이쪽이야 나는 저쪽이야 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취사 선택입니다 세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공부는 출세 간의 공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똑같은 오온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지난번엔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엔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오온을 우리가 오온이 바로 나라면 오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고 가꿀 수 있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 몸으로 본다면 음식을 먹는데 아주 안 좋은 음식 입에는 달고 맛있지만 몸에 안 좋은 음식 가공이 많이 된 음식이라든지 또는 뭐 입맛만 좋지만 별로 이렇게 오염되는 음식 우리가 요즘에 정크푸드라고 말하는 이런 음식들을 늘 먹고 늘 달고 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몸도 망가지겠죠 몸이 좀 많이 망가진 사람들 같으면 옛날에 제가 TV 프로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6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 하얀 설탕이나 또 하얀 소금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런 어떤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평소엔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게 좀 적다가 그런 음식만 먹으면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말하는 이런 음식들만 먹으면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막 폭력적으로 바뀌고 화를 막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또 음식을 좋은 음식을 주니까 부드럽고 좋은 음식을 주니까 또 그런 것이 좀 잦아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TV에서 실험을 했더니 정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몸이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좀 덜 예민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까지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영향이 우리가 몸에 있는 영향이 어떤 걸 먹느냐 하는 것들이 어떤 몸을 형성하느냐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불교 환경 관련된 것을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보니까 저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게 많았어요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그 친환경에서 멀어져 있는 오염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까지 이 세계가 오염되어 있구나 부처님께서 오탁 악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오염되면 사람도 오염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가 그만큼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오리들도 오염되고 온갖 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먹을 때 예를 들면 오신체를 주의하라든지 또는 과도한 생명을 훼손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든지 먹는 것에 대한 사찰 음식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그런 데 있겠죠 먹는 것이 내 정신에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많은 스님의 어떤 한 군의 스님들의 모임에서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동산에 가서 수행을 하던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을 뒷바라지 하던 노보살림이 계셨는데 그 보살림은 공부가 꽤 많이 되셔서 부처님의 말씀을 상당히 많이 증득한 그런 보살림이셨어요 그 보살림께서 내가 이렇게 공부가 된 것처럼 우리 젊은 스님들도 바른 공부로 이끌어 드려야 되겠다 바로 내가 이렇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께서 수행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늘 때가 되면 음식을 이렇게 가져다가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림 생각하기에는 신기하게도 이 정도 이 스님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부처님의 본문을 들었으면 지금쯤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한과, 아나한과를 증득한 깨달은 쉽게 말해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법문도 훌륭했고 스님들의 자세도 훌륭했고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춰졌는데 이상하게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사유해 보았더니 모든 조건이 좋은데 딱 하나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살림께서 지혜의 안목으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음식 그게 어떤 구체적인 말은 안 나오지만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스님들이 공부에 도움될 만한 그런 음식들을 준비해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더니 머지않아서 그 많은 스님들이 금방 깨닫게 되었다 하는 이런 장면이 니카야 경전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데 영향을 강력하게 미칩니다 인과 업보로서 그래서 먹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겠죠 또 몸에 색온이라고 하는 몸에서 주의할 또 한 가지는 먹는 것이 몸을 이루기도 하지만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옛날 같으면 하루 한 끼 먹으려면 막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해야만 먹을 수 있었으니까 따로 운동이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컴퓨터 앞에서만 이렇게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머리를 쓰면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집안일도 보살님들은 좀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집안일도 그냥 기계가 많이 해주는 것들도 많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 많은 옷을 싸들고 냇가에 가서 빨래를 두들기고 하면서 운동이 됐을 텐데 지금은 또 이제 기계가 해주는 것도 많다 물론 보살님들의 노동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의 시대에는 또한 운동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확실히 몸이 좀 찌뿌둥하기도 하고 몸이 좀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은 바르게 먹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몸을 어떻게 운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몸을 써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세곤에서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대한 네 가지인데요 수상행식인데요 첫 번째가 수온이 나온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느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 이 중요한 점인데요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그저께 지난 일주일 한 달 1년간 최근에 주로 어떤 걸 느끼면서 사시나요 나의 느낌과 감정은 행복하고 뭔가 충만하고 기쁘고 열정이 넘치고 뭔가 막 이렇게 환하고 충만한 이런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에 사무치고 이런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길을 쓰는 이런 삶을 사시나요 중요한 점은요 수온이 바로 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수온이 느낌이 바로 나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온 것은 느낌이 마음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내 삶의 미래를 형성하는 인과 업보로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느낌입니다 지금 느끼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느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인광보고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과도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의 상태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을 뭐랄까 이 법계로 보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도록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매 순간 하루하루를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사느냐 어떤 느낌으로 사느냐 하는 게 내 미래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좌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스님 저도 좋은 느낌을 느끼고 살고 싶죠 저도 제 인생 행복한 느낌으로 살고 싶죠 그래서 내 미래를 행복한 미래로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됩니까 내 인생이 괴로운데 내가 지금 천 환경이 좋은 느낌이 아닌데 어떻게 좋은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 오온에서 그 수온에 대해서 한번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서는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나는 좋은 느낌을 느끼고 싫은 느낌이 일어나면 나는 싫은 느낌을 느끼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느낌을 느낄지 싫은 느낌을 느낄지는 사실은 내가 결정합니다 나에게 달린 일이지 외부 상황에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 비유 드린 것처럼 아주 뜨겁고 더운 땀이 많이 나는 상황이 무조건 괴로운 느낌일 순 없잖아요 사우나에서는 더 뜨거운 상황에서도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중립입니다 거기에 신기하죠 우린 느낌은 정해진 것 같은데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낌과 생각이 우리 마음을 규정하는 분별심과 어떤 의도 의지를 규정하는 두 가지 기본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느낌도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느낌도 다르게 느낍니다 난 이 사람을 되게 첫인상이나 몇 가지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기분 나쁘고 싫고 이 사람만 보면 아주 가까이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싫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을 좀 더 두고 보고 친해지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그건 좀 독특한 자기 개성이었을 뿐이고 이 사람의 내면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이 사람을 보고 그 느낌이 또 달라지겠죠 좋은 느낌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인식이 달라지고 경험이 달라지면 당연히 그 느낌도 달라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교를 만약에 싫어했다 옛날에 다른 종교를 다니면서 불교를 싫어했었다 그러면 불교 이러면 좀 싫은 느낌이 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로 바뀌면서 아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것만이 불교의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고 그래서 불교를 좋아지게 됐다면 그 생각이 바뀌었는데 견해 종교적인 어떤 견해가 바뀌었기만 했는데 내 느낌도 함께 달라집니다 즉 이 생각과 느낌은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서 동일한 상황에서 좋게 느낄지 나쁘게 느낄지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어떤 걸 느낄지는 자기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 상황이 절대적인 괴로움일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나이가 30, 40, 50 가까이 됐는데 쌓아놓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저는 괴롭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괴로운 상황입니다 라고 하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꽤 많은 정말 너무 많은 빚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몇 십억 빚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갚아가지고 이제 10억 이내로 떨어졌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다행이다라고 내가 이제 한 마흔 가까이 됐는데 10억 이내로 떨어졌으니까 많이 갚았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다 갚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빚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1억 정도 빚이 있는데 야 이 정도는 막 큰 빚도 아니다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다라는 아주 그 설레는 마음으로 사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똑같은 연봉을 받지만 누구는 참 기쁜 느낌 충만한 느낌 풍요로운 느낌을 가지고 그 월급을 받아들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박봉이다라는 느낌으로 월급을 받아들어요 참 신기한 점이요 공무원이나 뭐 군인이나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같은 직급에 있으면 비슷한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놀라웠던 점이 똑같은 월급을 받으시는데 한 분은 박봉이라고 누가 알듯이 우리 박봉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고요 또 한 분은 야 정말 공무원 세상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군인 세상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월급을 따박따박 이렇게 많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면 그 월급은 박봉인가요 그래서 가난하다 결핍되어 있다 나는 없다라는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풍요롭다라는 느낌이 진짜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풍요로운 느낌과 결핍되어진 느낌은 실제 그 상황이 그 느낌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죠 즉 제가 수온이 내 미래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지금 느끼고 사느냐가 내 미래에 무엇을 더욱더 느낄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느낌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곳에서 완전함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조금 이제 유의 조작을 한다면 나쁘게 느끼기보다는 좋게 느끼는 쪽으로 조금 연습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편의 공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근원으로 들어가면 억지로 애써서 좋게 느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래의 삶의 진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저렇게 하면 싫은 거야 라고 그 느낌을 생각과 함께 둘이 함께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고 조작해 내거든요 내 내면에서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있는 이대로입니다 중립적인 지금 있는 이대로의 진실이 삶에 언제나 드러나 있습니다 있는 이대로의 진실에 내맡기고 살게 되면요 삶에는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놀라운 행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없던 행복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놀라운 행복으로 바꾸는 게 행복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불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을 따로 찾을 것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돼야지만 되라고 생각했다가 그 생각이 내려나지는 순간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문제가 사라질 뿐이지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을 뿐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많은 문제 스트레스 괴로움을 안고 살다가 그 괴로움이 문득 사라질 뿐이지 또 다른 괴로움이 또 다른 행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들 우리가 큰 스님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분들을 여여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여하다 한결같고 한결같다 그 소리예요 무사인이다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 깨달은 도인들을 막 승승장구하는 분이다 뭐든지 맘만 먹으면 다 할 줄 아는 분이다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고 막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죠 아무 일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게 열반입니다 행복과 불행 중에 행복을 선택해서 슬픔과 기쁨 중에 기쁨을 선택해서 실패와 성공 중에 성공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 유의 조작이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성공은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진 성공은 반드시 허물어져요 그런데 이 일 없는 자리 문제가 사라진 자리 이 열반 해탈이라고 불리는 번뇌 망상의 불길이 확 꺼진 자리 이 자리는 그냥 일이 없을 뿐입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던 본래 면목입니다 우리들의 우리들의 본성이 이렇게 일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불생불멸하는 자리예요 불생불멸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편 얘기 한다고 해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이 본질의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주 행복하고 조화롭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까요 제 인생에요 제 인생에 언제나 봄여름 가을 겨울은 있었잖아요 언제나 제가 눈을 뜨면 꽃이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있었고 태양이 있었습니다 산에는 그 우거진 숲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어느 날 도량을 이렇게 걷고 있다가 제비꽃 한 송이를 전혀 다른 기존에 보던 것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좀 만났다고 할까요 그 일이 있은 뒤로 그 전후가 아주 놀랍게 달라졌는데 달라진 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 봄은 봄대로 너무나도 눈부신 아름다움에 제가 뭐랄까 이렇게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봄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눈부신이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막 전율이 일어난달까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 제 안에서 이 충만감 그냥 봄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현실을 제가 전혀 다르게 느끼고 보기 시작했는데 제 안에 그 알 수 없는 그 충만함이랄까요 그 아름다움 그 조화로움 그 경건함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평화로운 고요함 깊은 고요함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요할 수 있구나 너무나도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했습니다 뭐라 행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누구도 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릇에 봄이 피어내고 있는 이 아름다움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더란 말이죠 다들 일 속에 사로잡혀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루 일과 속에 사로잡혀서 이것 때문에 괴롭고 저것 때문에 괴롭고 이 일 없는 자리를 돌아올 돌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첫 해 봄에 봄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부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이 봄의 아름다움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숲이 우거지더라고요 봄 나무에 연한 초록색 순이 도단하다가 그것이 점차 커지면서 점차 색깔이 진해져 가는 그 전 과정을 지켜본 적 있으십니까 나무 한 그루가 우거져 가는 데까지의 그 진한 초록을 띌 때까지의 그 전 과정을 눈으로 담으면서 가슴으로 담으면서 거기에 감동해 보셨을까요 그때 그 여름 그때 제가 한번 지리산을 간 적이 있었어요 지리산에 산 중턱 중턱에 이렇게 녹차밭들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녹차도 좀 따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녹차밭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 이렇게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나 쨍하는 아름다움에 쨍하는 그 햇볕을 받아서 반짝이는 녹차잎을 보면서 그 산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지리산의 아름다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하면 너무 하찮게 바뀌거든요 그냥 주어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100% 주어져 있는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저는 전혀 그 전까지는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작은 감동에 그 작은 감동이 이렇게 큰 감동이라는 사실 이렇게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았죠 가을에 놀라운 봄여름의 아름다움을 보다가요 그 해 가을을 만났는데 저는 난생 처음 만난 것 같았어요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에 놀랐습니다 가을이 단풍이 막 떨어질 때 신기하게요 봄꽃이 만발하는 순간에 봄비가 와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봄비가 와서 봄꽃을 막 후두둑 떨어지게 하니까 꽃비가 내리게 하니까 그런데 가을도 그렇더라고요 가을의 절정에서 단풍이 막 확 우거지는 순간에 꼭 가을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말이지 가을비가 내릴 때 그 단풍이 탁 떨어지는 장면 장면들이요 이게 또 첫 해에는 그게 그렇게 아쉽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을의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을까 아쉬웠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봄, 여름, 가을이 안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비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놀라운 텅 빔의 아름다움이 겨울에 숲이 가져다 주는 감동이더라고요 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이 시린 옷깃을 막 여미면서 그 산길을 걸을 때 그 설악산 또 태백산 지리산을 그 눈길을 밟으면서 걸을 때 그 놀라운 아름다움은 그 단순한 아름다움은 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다시 말해 느낌을 설명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느낌을 기쁘고 풍요롭고 충만하고 여여하고 감동적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동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맨날 주변 상황만 탓하면서 내 상황이 감동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감동하고 삽니까? 주변 상황이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행복의 가능성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주변 여건은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에 취해서 십이 분별심에 취착해서 좋은 건 더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의 망상에 빠져서 살고 싫은 건 버려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거대한 망상심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동안 괴로웠었던 것 뿐입니다 한 생각 돌이켜서 한 생각 돌이켜서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본다면 맨눈으로 맨 느낌으로 바라본다면 좋다거나 싫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기 이전의 맨 느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한다는 거죠 삶과의 눈부신 접촉입니다 분별을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봄을 마주하고 난생 처음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창 밖에서 비쳐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아 보는 겁니다 시안부 인생을 살게 된 어떤 거사님께서 이제 몇 개월 안 했으면 죽게 된 것이죠 시안부 인생 판정을 받고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처럼 괴로워서 거부하고 화내고 짜증을 내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이런 삶을 한동안 보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받아들이게 되고 온전히 그냥 딱 받아들이게 되고 났더니 갑자기 깊은 평화가 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났는데 눈을 감고 아침을 맞았는데 난생 처음 바라보는 바깥에서 창 밖에서 병원 창 밖에서 내 입을 위로 흩어져 내려오는 이 아침 햇살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말인가에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놔두고 내가 가야 하는구나 왜 나는 지금까지 이 아침 햇살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모르고 살았을까 아이가 아이 둘이 옆에서 병원에서 막 뛰놀고 할 때 혼내기만 했는데 저 아이들이 천진난마당에 저렇게 뛰어노는 모습이 이렇게 감동이라는 사실을 왜 내가 모르고 혼만 내고 살았을까 마음을 비우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났더니 이제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이 없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삶에 감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분별망상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무언가의 조작해야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바꿔놓은 겁니다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돈을 못 번다고 해서 그게 왜 고통일까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만났던 인도에서 부모도 없이 쓰레기통에서 썩은 음식을 주워 먹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을 때 천진난마당에 웃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거든요 내가 만든 이 생각과 분별이 만들어 놓은 이 가상현실 내가 만든 가상현실에 내가 빠져서 괴로워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을 우리가 보려는 어떤 마음을 가진다면 진실이 언제나 눈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의 가능성은 우리 눈앞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작은 것 막 거대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얻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조작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 이미 주어져 있는 작고 사소하다고 느낀 것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해요 저는 요즘에도 부산에 있지만 이렇게 틈만 나면 거의 늘 매주 금정산도 오르고요 또 이제 때로는 한 번은 산을 가면 또 한 번은 바닷길을 이렇게 걷습니다 한적한 기장이나 이런 쪽에 바닷길을 이렇게 걷습니다 이 걷는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걷게 되면요 우리가 말로 생각을 할 수 없는 눈부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랄까요 그 고요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주하는 그 것은요 그 여여한 기쁨은 막 감각이 자극하는 좋은 음악을 큰 소리로 들었을 때의 기쁨 좋은 걸 막 눈에 자극되는 걸 봤을 때의 기쁨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은은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본래 있는 자연이거든요 본래 있는 바다고 본래 있는 산이거든요 그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서 감사함을 느낄 때 더 큰 감사와 감동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갖춰져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더 크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감동하고 사는 삶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를 더 큰 감동과 더 큰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삶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신원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 1 2 3 3 4 4 5 6 5 5 2 5 6 6 6 6 7 6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